우리 가슴도 좀 있다니까 살짝 한번 살짝 한번 자 그리고 시선은 저쪽부터 저쪽부터 네 그리고 가운데 가운데 네 오른쪽 네 특별히 두 분은 가운데를 보시고 살짝 한번 우리들하고 많이 사랑해달라는 의미에서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? 네 아이돌 스타일이니까 하트 한번 손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하트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한번 보시고요 네 저희 드라마 네겐 너무 사랑스러우면 많이 사랑해달라는 의미 하트 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정규현씨 그리고 아버님 박영두